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희생과 경제 침체의 위기를 겪었던 아주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 모두가 시의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시정 여러 분야의 값진 성과를 이뤄내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보합 대화를 신년화두로 삼아 2021년에는 지난해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의향시를 만들기 위해 온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내와 강연의 상징인 신소띠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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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